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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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네 사람이면 여기 길에 대해서 빠삭하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 살았던 사람이 그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술을 먹도 안 했디야 술도 먹도 않고 그냥 오다가 빠져서 죽었대 저기 차로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봤다는 게 있다 했어 강 한 가운데서 여자가 머리 길고 하얀 소복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소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그 강에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디야 이렇게 그 여자 구신이 나타나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운전했던 사람이 그 강 쪽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오지마 진짜 died 언니 청소 조치가 옷을 Property 부끄러님이 로놁 오지마 소재 그렇게 unuz 우리 지금 여기서 역사 나왔잖아 여기서 줘봐 먼저 줘봐 아.. 깜짝이야.. 아까 저기 내가 창고에서 저 안쪽으로 지금 직접 건너왔다 건너왔어 와 무서워 죽겠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죽어오니까 집을 다 정리를 못했네 운이 두개다 운이 두개네 뭐가 움직인데 뭐야 뭐가 움직여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놀래라 저 자리에 있었네 저 자리에 뭐야 다락방이다 다락방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다락방이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도 있었어 뭐야 근데 뭐야 어..잠깐만.. 집필깐만 나가보자.. 집필깐만 나가보자.. 집필깐만 aquesta.. 집필깐만影音.. 집필깐만.. 집필깐만.. 집필 Tucculesta.. 저거 열어봐봐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의료기기인가? 헬륨마스터 온열치료기 야 뭔소리야 자체 세뱃돈 받으라고 자체 세뱃돈 97년 때? 야 봐봐 봐라 개오래된거 우리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가 좀 세서 향이 형이랑 부족이랑 좀 태우고 그렇게 왔었거든 야 다시 흔들어 봐봐 돈 있을 수 있어 꼭꼭 있어 어? 어? 뭐야 저거지? 저것도 묻는거야 저건통 오해하지마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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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좋은지 말아 백화태 구신 돌아다니는데 핀이됐냐? 동전통 임신 동전통 임신했다고? 그 말이 터져버렸어? 이제 오늘 집중하겠습니다 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백화태에서 지금 자꾸 뭐가 하나 돌아다녀 백화태에서 백화태에서 뭐가 지금 돌아다녀 백화태에서 뭐가 지금 돌아다녀야니까 백화태에서 조금따 나가보도록 할게요 백화태 다시 한숨 해봐 바깥에서 또 소리가 났어 백화태에서 백화태에서 백화태 백화점에서 또 소리 났어 남산에서 또 소리 났어 뭐하는거지? 왜이렇게 치고 있는거야? 왜이렇게 치고 있는거야? 아.. 지금 치고 있는거야 또 다른 것 같은데 뭐가 이래 돌아다니는.. 치고 있다 여기가 여러분들을 내가 말했잖아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무섭다 칼이다 내가 이 칼을 치우는 건 니 때문에 치우네 니 때문에 치워 이 칼을 치우는 건 니 때문에 치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는 눈 핥다 깎고 나한테 달라들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눈 또 흙 안에 한 번 치우고 알겠습니다 자 오신분도 추천 한번 뭐야 이거 앞에 조심조심 계속 막 돌아다녀 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나 뭔 소리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또 움직인다 야 조용히해 저기 봐봐 뭐야 이거 뭐야 백화 때 나온 게 완전히 틀려 지금 백화 때 나온 게 완전히 달라 백화 때 뭐가 이렇게 달라 뭐야 야 뭐야 역시 방안이네 지금 완전히 틀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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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자꾸마가 백화 때 솜씩인다 백화 때랑 저기 지금 창고랑 백화지 uster 아 야! 열차에 잠겼나? 너도 저기 뭐야? 왜 뒤에? 너무 움직였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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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가서 얘기 한번 해봐! 자가 계속 움직이는가봐 역사 얘기해봐 역사 어차피 귀가 약하긴 한데 약하긴 한데 그냥 얘기해봐 몇살이야 너? 몇살? 22살? 22살? 내 얼굴이 동남같다 고등학생같이 고인디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쳐졌어 뭐여 저거 무슨 사연이 있는거야? 말해줄 수 있어 혹시? 얘기 한번 해봐 들어줄게 천천히 천천히 다시다시다시 다시다시다시 다시 야 너 말이 네 빨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천천히 얘기해봐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됐어 얼마나 천천히 말해준다 누구랑? 네 뭔소리야? 와아 혼자? 누구랑 혼자? 응 누가? 누가? 그거?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네 말 믿어도 되는 거야? 응 이제 알아서 무슨 말이든 대충 이해는 갔어 대충 이해는 갔는데 네 말이 그 말이 사실일 경우는 음 좀 안타까운 사연이고 어떻게 보면은 방금 또 치워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기가 센 그런 구신은 아니었어요 한 2년 좀 넘었대요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2, 3년 전에 여기 근처로 개울가로 물놀이를 왔나봐요 물놀이를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 친구들끼리하고 이쪽으로 놀러왔대요 물놀이 하다가 다이빙대 있잖아요 다이빙대 수영을 하고 들어갔는데 잠수를 하고 나오는데 다리를 누가 잡아 당겼대 물속에서 다리를 당긴 것처럼 느꼈대 물속으로 빨리 들어갔나봐요 알고보니까 그것이 누가 당긴 것은 아니었고 수풀에 걸린거야 다리가 나 올라갔는데 다리가 수풀에 걸려온거야 나오려고 하다보니 수풀에 다리가 엉켜가지고 수풀에 다리가 엉켜가지고 숨을 허다거덩거리다가 결국 익사가 된채로 했는데 친구가 그걸 구하려고 들어왔대 그 친구를 구하려고 그 친구도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친구까지 목숨을 잃어버린거야 둘이 또 그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그 친구까지 또 공변을 당해본거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 친구도 지금 여기에 있대 지 친구도 지금 몸이 굉장히 젖어있어요 지금 얼굴도 창백하고 머리가 굉장히 길어 남자인데 여자처럼 머리가 꽤 길어 물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길어 남자치고는 머리가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그에 여그에 여러분들 여그에 지 말고 방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올 때 지 외에 아까 그 친구 말고 할머니가 있었다네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뭐냐면 확실히 맞아 그 말이 여기 여기 집이 비고 나서 여기 집이 비고 나서 여기 집이 비고 나서 할머니 하나가 여기서 노숙을 했다네 근데 그 할머니도 뭐라고? 잠깐만 구신이 데려갔다며 구신이 데려갔다 했잖아 니가 가 아 저기야 어디 와 저기서 목 매달았고 자살했다네 근데 자살도 어떤 자살이냐 뭐라고? 저거 말하는거야 지금? 옆에? 저 강에서야 강에서야 강에 있는 구신이야 강에 있는 구신이야 강에 있는 구신이야 다 쉬어갖고 강에 있는 구신이야 다 쉬어갖고 지금 저기서 자살했다니 할머니는 어디갔어? 할머니는 향냄새 때문에 갔다고? 할머니는 여기 있었던거야? 계속 계속? 그럼 니는 여기 잠깐만 니는 왜 안가고 다시 이리왔냐 어? 니는 왜 여기 다시 와있어 옥상에 있었다고니? 옥상에? 뭐야 옥상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뭐야 옥상은 옥상에 또 누구 있어? 너 왜 계속 말 잘하다 왜 말 안하냐 옥상에 누구 있냐고 고교 옥상에 왜냐고 인지 구상에 여기 구성 여기 구석 여기에 있었던거는 확실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었던건 확실해 잠깐 여기 둘이 있었구만 둘이 있었어 둘 기가 쎄 와 또 무섭다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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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섭다 백화점에서 계속 돌아다니던게 아까전에 짜고 기운이 똑같네 근데 옥상에 있던게 기운이 상당히 세네 기운이 상당히 세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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